일본의 미나 상 이슈니 이 오모이네요 스크림 하쇼 롯데트 그라사이 감사합니다 시스템으로 가볼게요 어! 너무 잘해요! 아! 자! 아! 시크니까요! 시크카는 월요일 때 되게 재밌게 봤어요 몇 살 때 나왔어요? 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들은 언제 나왔어요? 노코멘트 노코멘트 그런걸로 자! 준비됐나요? 됐습니다 레디! 액션! 더빈은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다? 그치? 사연자 그친이랑 태어날 때부터 그쵸요? 태어날 때부터 마음껏 붙이세요 빨리요 16개 붙이면 됩니다 16개 야! 귀에다가 붙이지 말자 자!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더보이즈 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은 더보리즈 소년들이라는 뜻이죠 소년에 맞는 행동과 열쇠 열다 열려 열이 꼭 떼고 열로 넷 떼고 네! 됐습니다 자! 자! 이제 안될 분들은 뒤로 가주시고요 제가 힘에 있는 것보다 바로 내줍니다 자! 시간 준비 됐나요? 이거 짤 따로 필요 없을까 여러분들 시작 크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시작! 이렇게 해요 하나 둘 셋 자! 입으로 입으로 물으면 안 돼요 바람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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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좋아 너무 좋네 세게 붙어있는거에요 굿 고기 안고 아! 입을 보면 안 돼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손 대면 안 돼요 너무 세게 붙었는데 우리 입이 세게 붙어있는거에요 네 우리 입이 졌어요 또 졌어요 끝! 자 하나 둘 끝! 더 날마다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나고 항상 보는 시간을 다 보내고 나니까 여러분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누리 오나 항상 저희는 저희는 왜 이렇게 절이로와 시작하려고요 1번 2번 3번 4번 4번 6번